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달원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이라이트 레시피 하이라이트 레시피는 미용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든 최고의 미용 소적입니다. 하이라이트 발레아주 옴브레 솜브레 같은 디자인 컬러를 시술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품으로 시술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던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필독서 중에 필독서라 단언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레시피 우리가 발레아주 옴브레 솜브레의 말은 많이 쓰지만 막상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했는데요. 저런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호일 워크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QR 코드를 찍기만 하면 호일 워크를 하기 위한 위빙 기법을 자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두상에 따라 블러킹과 위빙 칩을 넣는 방법 사용한 염색 제품과 비율을 미친 디테일로 표기해놨습니다. 일일이 사진 편집을 통해 시술 순서를 볼 수 있어서 저 순서대로만 따라한다면 디자인 컬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 달 후에 고객이 색이 빠져서 왔을 때 리터치 컬러를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립니다 지려 느낌 돋는 호일 워크 염색 레시피들을 저 정도로 디테일하게 서술한 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침튀기며 극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이라이트 레시피 이 책은 돈이 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호일 워크를 통한 디자인 컬러의 경우 시술비용이 보통 30에서 5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작품 수만 해도 무려 38작품 그럼 이 책의 가치는 2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돈이 되는 염색 레시피를 볼 수 있는데 제가 흥분을 안 하게 생겼나요? 이 책은 정말이지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제가 맨날 미용 필살기 필살기 노래를 부르는데요. 디자인 컬러라는 필살기를 만들어내고 싶은 분이라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이라이트 레시피는 이제 막 출간된 신간이고요. 출판사 대표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서점에 나오기도 전에 궁둥이 여러분께 먼저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레시피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란과 댓글란을 확인해 주세요. 공구 기간 내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는 염색 전용 브러쉬를 선물로 드립니다. 항상 궁돌언니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궁둥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제품과 좋은 사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공부하고 연습하는 미용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야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는 미용을 사랑하는 미용인입니다. 감사합니다.